자, 하이드로 리튬을 좀 안좋은 소식이에요. 진짜 이새끼들은... 와... 자... 너무하죠? 장... 어제 장 마감... 장 마감 전에... 마감하고죠. 마감 후에 갑자기 이제 추가 상장을 해버렸어요. 국내 3호 12 전환. 전환 사체를 바로 전환해가지고 추가 상장을 840만 주나. 자, 금액으로 치면요. 꽤나 커요. 840만 주 곱하기 현재 만원이라고 대충 할게요. 840억 치가 현재 시가총액이 2,300억인데 840억 치가 추가 상장됐어요. 이거를 진짜 보면은 와... 주주는 진짜 개족같이 않은 그런 새끼들이에요. 얘들도 마찬가지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고 한번 제대로 해먹었으니까 이제는 버린단 심상도 아니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자, 보세요. 확실히 매도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요. 상장돼서 바로 파는 거예요. 지금 가격보다. 12가 지금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무조건 추가 상장해서 매도만 하더라도. 근데 여기서 생각보다 받아 먹는 새록들이 있나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보시면요. 여기 이제 오늘날짜리 해놓고... 아이고, 다시 한 12월이구나. 자, 보면요. 대부분이 개인들이... 지금 기간일들이랑 미래에서는 또 새록들도 많이 이용하죠. 기간 또 여기 있고 있고 삼성2는 안 들어와 있는데 현재 보면은 대부분의 기간들이 싹 다 매도하는 물량. 거의 개인분들만 매수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즘 이 거래원 입체 분석을 하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런 거 했을 때 아마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그나마 다행인 건요. 전저점 9,600원은 뚫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여기만 버티면은 아직까지 혹시나 손절에 대한 이런 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확실히 하이더리팀은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은 여기 딱 62선. 그러니까 62선 여기요. 이 62선만 돌파하면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점으로 바로 떨어졌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 하락했다 한들 어차피 위에 물려 계신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이 사실상 주주를 개모로 아는 녀석들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세력들이 해먹으려면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9,600원만 안 뚫리면은 손절할 필요 없고 어차피 재무는 모든 이 비슷한 종목도 다 이래요. 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은 단타로도 수익을 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완전 저가가 한가까지 찍었다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9,600원만 안 뚫리면은 얘는 굳이 손절 아직까지는 괜찮으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그런데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되면은 원래 제자리로 갈 거예요. 원래 제자리로 갈 거기 때문에 어차피 리튬 가격만 오르면은 하이드로 리튬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뭐 리튬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좀 늘어났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미 미리 하고 있던 애들은 그나마 좀 부각을 더 받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목표가를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3만원까지 목표가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한 이제 한 2만 5천원 정도까지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좀 더 낮추고 싶어요. 사실상 저는. 2만원까지만 가도 다행이지 않을까 저는. 근데 여기서부터 2만원까지 가도 나면 거의 100% 가까이 수익이니까 여기서 저는 목표가를 그냥 2만원으로 좀 많이 낮게 형성을 해서 가면 될 것 같고 최대한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대한 수감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진짜로 정말 큰 악재면요. 이미 하한가에서 안 움직였어요. 근데 하한가에서 저감해수로 바로 올라온 이 물량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희망을 버리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목표가도 새로 서점을 말씀드렸고 손절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요. 이 대응 전략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주식 평당가 이 하이드로리틈의 평당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평당가에 맞는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막상 목표가랑 손절가 설정한다 하더라도 막상 그 부분 가면요. 여러분도 손가락 안 움직여요. 머뭇거리다가 이 기회를 날려버린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 안에서 100% 오픈하지 못한 정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민감한 정보도 있다 보니까 제가 싹 다 여기서 풀어버리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모든 정보를 다 오픈하지 못하는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분께는 제가 오픈을 해드릴 거고 추가로 평당가별 대응 전략 또 함께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평당가별 대응 전략이랑 제가 영상에서 오픈하지 못한 정보 함께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위에 개인 번호 오픈해 둘게요. 위에 있는 010-5929-7823 이쪽으로 그냥 하이드로 리튬 적으신 다음에 평당가도 같이 적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적은 다음에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하이드로 리튬 정보 플러스 평당가별 대응 전략 이거를 문자 답장으로 알려드리던가 할 테니까 꼭 받으시길 바라겠고 이거를 받으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매매하면서 리스크를 정말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어느 정도 많이 낼 거예요. 낼 거기 때문에 꼭 받으시길 좀 저는 권장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다들 뭐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요.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삼프로TV 선대인 배경 뭐 이런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삼성전자나 네이버 이런거 좋다고 하는데 이거 좋은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은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에요. 돈 버는 재미에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구는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때 살걸 아 그때 팔걸 이거에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 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점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에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근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분들 이렇게 사신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저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나게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요. 실제로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은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맞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보면은 분명히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에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다. 이거에요. 한 종목당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 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자, 보시면요.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밑에 여기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벌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것도 없는 재무재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때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께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중이에요. 보시면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모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여기 보시면은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이제 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이제 소액으로 점점 하다보면은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지 마련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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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